자 지금 그 벨라야에 있다가 아침에 그 아침 먹으러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일반 서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거 좋은 건 아니고 아주 서민들이 먹는 그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조그만 중간에 식당 들렸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차들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제가 저희가 여행을 하는데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지금 이쪽 그 해변가 싼타 마르타하고 까르타이나 이쪽에 기가 엄청 오고 막 태풍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을게요. 식당은 이렇게 조그만 식당이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여기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는 van다 여기요. 여기가 너무 멋지다 여기가 너무 멋지다 여기가 너무 멋지다 여기가 너무 멋지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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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여기가 일반 서민 식당 여기 식당가들 이렇게 잘 먹었어요 지금 아침 현재 9시 43분이네요 지금 비가 계속 오죠 이렇게 식사가 나오면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킨게 이렇게 갈도저꼬스이잖아 갈비 갈비탕 갈비탕이 한국갈비탕이에요 여기는 페리꼬스 페리꼬스 이거 뭐지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계란 저거 한거고 이제 빟다콩 플라타는데 그리고 밥 그리고 페리꼬라고 이쪽 콜롬비아 커피인데 커피에다가 우유 조금 탄거예요 여기서 많이 맛있다고요 페리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카렘도 갈비탕 시켰고 형님도 갈비탕 거의 다 드셨네 벌써 그리고 저도 여기 이쪽 현지 아주 서민들이 편하게 먹는 저희 갈비탕은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갈비탕하고 거의 비슷해요 맛이 자 그러면 아침을 먹고 또 출발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피하고 우유 타는거 카페콘 레츠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거는 리모나다 리모나다 한잔 시켰고 저는 커피가 아직 안 왔네요 커피 시켰는데 저는 여기에 콜롬비아 커피 한잔 그리고 리모나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좀 있어보이게 한잔 마십시오 여기 들어가네 목적이 늘어나는거 같네 이쪽이 한국아었나? 어? 아닌데 저기 바닷가 쪽이라서 양말 잘 알아서 잘 먹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참을 찍을께요 신경쓸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요 찍을려고 나 찍을려고 근데 나 찍을려고 나 찍을려고 나 찍을려고 신경쓸 거 있으면 찍어줘야지 내가 찍을려고 사람들이 보죠 그래서 장애프가 네이버그 이게 무슨? – electromagnetic yang? – 코코 아 코코, 코코, 아, perdón 뽀코 뽀코 잘하러 한지 뭔가 맛이 안 뭔데 뽀코 그래 빨리 그래 그래 그니까 응? 중간에 가다가 뽀코라나 사가지고 맛을 보고 있어요 뽀코 하하하하 여기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뽀코 아저씨가 칼 들고 있는 무서워 아저씨가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Graduate 마카롤 도우 parent에 노와 롤 바이 그래서 Nonetheless 어떻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안된다 거기도 하다 거기도 하다 꼬목 걸음 꼬목 걸음 꼬목 걸음 꼬목 꼬 fuorkat 매우 맛있데 무 각도가? 8000원 아니 2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그냥 무 맛인데 무? 8,000평 약하게 네? 어 이거 사보래 이거 갖고 꼬꼬 사볼 꼬꼬 줬어 이거 갖고 물 넣고 물자기가 갈아갖고 아 그거 맛있을 거 같아 바삭 좀 넣고요 이거 맛있어 이거 질문에 갈라노 이곳은 이Comnaj하거든요 입장 입장 WILLIAM 인제 김에 дум으싫 הע곱 이볶도 세워 이 저 calculate 이볶도 cm 이볶도 뭐 이볶도 네 아니 어멤 알 isst 얘 поступ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 뿌잉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